오늘 만나는 분들은 연예인 티 안 내는 사람이다, 좋아하는 애가. 그냥 연예인 티를 내면 내가 피곤해. 잠시 후 그녀가 두 손을 들고 반기는 사람의 정체는? 바로 시트콤에서 엄마와 딸로 홍을 마쳤던 박미선 씨였습니다. 오자마자 그녀를 걱정하며 몸에 좋은 식초 음료를 권하는 박미선 씨.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어색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날 생각 없어. 밤낮 전화로 밥 먹자, 우리 해놓고. 또 내가 시간 되면 얘가 시간 안 되고. 얘가 시간 되면 내가 시간 안 되고. 엄마가 봐봐, 엄마가. 아니야, 나 요새 안 봐봐. 좀 괜찮아요? 나 세금 너무 조금 넣었어. 그게 세상이. 나도 세금 조금 내고 덜 일하고 싶은데. 세상이 이렇더라고. 이거 아니면 저거야. 맞아. 아, 근데 세금 많이 나면 엄청나고 뭐가 좋아. 글쎄, 그렇대요. 내가 일 좀 줄여야 돼. 엄마, 나도 일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 일을 많이 줄였는데도 그렇게 하도 안 쉬어. 은근히, 은근히. 그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돼 있어. 아들내미 손도 갔잖아요. 인천대학교 들어갔어. 그래그래그래그래그래서 거기다 방을 하나 얻어줬거든. 통학이 안 되니까. 내가 보내는 거 가서 빨래하고 청구하고. 냉장고도 채워내고. 자식이 뭔지. 그렇게 된다. 우리는. 아직도 엄마라고 그냥 부르시네요. 엄마요. 엄마요. 그러니까 엄마로 불린 지가 20몇 년이지. 20년 전에 방영됐던 세트콤 순풍산부인과. 오지명, 박영규, 송혜교, 김소연. 여기에 모녀지간으로 선우영녀 박미선 씨가 출연을 했었죠. 요새 순풍산부인과 나오잖아. 어디 채널에 나와. 저는. KR인가 어디. 거기 나와. 그때 그걸 보니까 내가 어쩜 이렇게 늙었냐. 아니야. 너무 이뻤더라고. 지금 21살이잖아. 나 50대라. 너무 이뻤어. 난 엄마가 30대였어요. 그때는 애를 낳았기 때문에 난 굉장히 나이가 들고 주부다 이렇게 생각해 봤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냥 내가 젊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 지금 생각하면 진짜 젊은 거였어. 굉장히 젊은 거였어. 그러니까 엄마가 내 나이 때 선풍을 한 거야. 맞아. 세월이 징그럽게 빨리 된다. 나는 30대였더라고. 상엽이 낫고 얼마 안 돼서 살이 여기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지 박는 것처럼. 바삭바삭하니. 그때가 해교. 고등학교 때였지. 해교가 고등학교. 해교 고등학교 때. 해교 고등학교 때. 탈하니가 뒤에 들어왔고. 원래는 서연이가 먼저 있지. 서연이가 먼저 있지. 서연이가 먼저 있지. 서연이가 먼저 있지. 서연이가 시집갔잖아. 시집갔잖아. 근데 그냥 초등장을 한 번 했나요? 거래가 없었으니까. 그렇군요. 이렇게 한참 출연했던 시트콤으로 이야기꽃을 피울 무렵. 또 다른 손님이 등장했습니다. 시원시원한 성격이 입담까지 갖춘 동안 미녀 안문숙 씨.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 건강하시라고 챙겨왔잖아. 어떻게 하면서. 요즘 제가 아로니아라고. 아로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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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언니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 얘가 제일 나아. 정말 잘생기는 것 같아. 내가 봐도 수고 있는 게 아니라. 나 민선으로 왔거든. 아니, 너야? 그걸 안 보고 전에는. 아니야, 아니야. 야. 야. 그래가지고. 아니, 야. 진짜 이상하다. 오랜만에 뵙는데 조금 몸이 많이 빠지셨어요. 연극하셔서. 아, 그랬구나. 활동은 갑자기. 에너지 빵빵. 근데 밖에서는 요즘 갈수록 뭐 좋은 일 있어? 핀 나, 얼굴이? 남편이 자꾸만 피니까. 남편이 돈을 잘 벌으면 아내는 피게 돼 있어. 나 연애. 너 알지? 바람났어, 엄마. 그래. 야, 그런 말 하면 누가 믿냐? 예, 믿어. 네가 바람날 때까지만 살아라. 내 말이. 그럼. 선생님 그거랑 똑같아. 뭐랑 똑같으냐면 내가 늘 올해는 결혼할 거야, 올해는 결혼할 거야. 그 소리하고 똑같아. 나 이 언니 날 잡았다고 해서 진짜인 줄 알잖아. 아니, 그냥. 9년 9월에 결혼한다고 했잖아, 엄마. 그 증말이야. 아니, 해년마다 그냥, 그냥 주는 거예요. 내가 한 거지, 언니. 자꾸만 말을 해 봐야 했잖아. 그러니까 언니가 좋은 거는 비혼 선언을 안 해. 그래, 해. 그래, 좋잖아. 나는 그, 모르겠어요. 혼자 독신녀로 산다는 그런 생각은 없었어. 그래, 그래. 늦게라도 만나면 만나는 거지. 그건 몰라. 이미 조금 늦었거든. 아니, 근데. 이미 조금 늦었어. 늦게라도 그게 다른 사람이 있어. 그래. 늦게라도 없는 사람이 있고. 그게, 그게 왜냐면 늦게 안 늦게가 출산에 가게 되면 그런. 아니, 이 정리가 없어. 그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저 쌤이 엄마 때문에. 엄마 지금 아직 저랑 같이 사시는데 엄마 앞에서, 엄마 나 이제 끝났어. 그러면 아직 이렇게 부정적으로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 엄마 연세가 어떻게 되셔? 엄마 80살세요. 아쉽다. 근데 정정하세요. 그럼 아쉽다. 이 집 DNA가 이상해. 저렇게 젊을 수가 없어. 저는 DNA가 조금 외계인이고. 어디 가서 내가 언니라고 하면 언니예요? 말도 안 돼. 언니예요? 네, 언니예요. 경실이 하고 어디 다니면 경실이 안 돼. 경실이 안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놀라잖아요. 이 언니 좀 이상해. 이거 봐. 주름도 없어. 언니 외계인이지. 엄마한테 고맙게 생각해. 그럼요. 감사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먹는 거를 이렇게 아무거나 잘 안 먹었어요. 네, 다 그래. 그래, 그러니까. 나도. 그런 공통점이 있었어요. 나도 그렇게 먹는 거 아무거나. 응. 까다롭게 음식을 가려 먹는다는 그녀들. 그리고 그녀들의 마음을 쏙 사로잡은 맛있는 음식이 등장했습니다. 정말 이게 루콜라잎이에요. 그러니까 이태리 열무야. 이게 거기다 싸서 하죠. 진짜? 이게? 네. 어머. 나는 또 들고 처음 봤네.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수다가 함께하는 시간. 나이를 떠나 함께라서 더 좋은 인연입니다. 엄마, 하나만 먹어봐요. 네. 아니, 안 먹어? 난 먹어. 버섯이 소고기 같아요. 쫄깃쫄깃하네요. 맞는 사람한테는 소고기 좀 하고 그냥 안 좋아. 응. 아, 그런 거야? 응. 그런데 참 철조하세요, 드시는 거. 그래서 뇌경색이 살짝 지나가는 것 같아. 정말. 뇌경색. 아, 그거 위험한 거를. 나는 정말. 나 작년에 매일 울었어. 왜냐하면 이쪽 왼쪽이 말을 안 들으니까. 네. 이게 이 종이가 너 안 든다고 생각해 봐. 이게 이렇게 돼. 응. 미안해. 안 둘러. 엄마가 명이 기세요. 응. 왠지 알아? 그 방송 안 했으면 몰랐을 거예요. 맞아, 맞아. 그냥 집에서 피곤하니까 드러나있어야지. 그러다 혼자 있다가 잘못됐으면 생각말도 어찌라잖아. 그런데 또 나 혼자 있잖아. 그러니까 방송에서 그렇게 의사가 있는 방송을 하셨기 때문에 괜찮아지신 거예요. 그가. 엄청나니까. 그게 내가 보니까 나 사는 자기 명이 있어. 응. 엄마가 이거 100살 넘게 서실 것 같아. 그런데 건강하게. 건강하게. 이거 중요해. 그런데 이게 얼마 만에 지금 이렇게 세 분이서 또 이렇게 같이 오신 거예요? 우리 모임하고 저는. 작년. 작년에. 그렇다. 사장님이 한 번 아프신 이후에 따로 이렇게. 그때는 봤지. 다 이제 병문안들 갔다 오시고 그랬죠? 응. 그때는 보고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갖는 거는. 그때 우리가 그랬지? 응. 그냥 세 바퀴. 응. 세 바퀴 모임들. 침 먹게. 특별하게 오늘 둘이 이렇게 나온 거는 시간이 돼서 나온 거예요. 다른 분들도 이거 알면. 다 달라오죠. 다. 다 달려올 텐데. 누나. 못 나왔지. 못 나왔지. 모임은 식당이 들썩들썩. 다 재밌는 분들이라서 진짜. 진짜 들썩들썩. 정말 스트레스 다 풀고 가는데 모임이야. 진짜 스트레스 풀고 가지? 응. 다들 좀 센 인상이잖아요. 다들 얼마나 여린지 몰라. 솔직히 개그맨은 너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원히 맑아요. 응. 왜냐하면 영원히 맑지 않으면 개그 못해요. 나는 정말 연기자지만 연기자는 너무 머리를 굴려요. 엄마 많은 연기자들이 보고 있는데 엄마 연기자들한테. 사실이잖아. 선생님 저도 연기자야. 저 개그맨이 아니고 연기자 무배라니까. 그래도 그래도 조금 그런 거 있지 않니? 맞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자. 맞아요. 근데 저도 선배님 연기자 선배님이나 선생님들 중에 그렇게 가깝게 지내분들 별로 없어. 전부 다 개그맨들이에요. 그렇지?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내 말은 보편적으로 그렇다 이거죠. 의리도 있고. 그리고 개그맨들이 의리가 있어요. 개그맨들이 영원히 맑은 거지. 내가 맑은 거지. 아유 참 정말. 내가 이렇게 말하네 진짜. 그래도 확실히 개그맨 답다. 개그맨 답다 진짜. 몇 분 만에 한 번씩 뻥뻥 뚜뜨리네. 다 드리네. 아유 진짜 고맙다. 그러려고 나 부른 거 아니야? 네. 네. 네 몫을 하는구나. 확실히. 없으면 내가 터뜨릴 판인데. 개그맨에 이거 답죠? 아유 언니들이 다 나왔어야 하는데. 혜란이랑 지금 한 번 모이긴 모여야겠다. 그래. 내가 낼 테니까 한 번 만들려고. 내가 또 혼란 얘기했잖아. 나 먹는 거는 진짜. 나이를 떠나서 만나면 만날수록 좋고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정말 소중한 인연입니다. 성형 선생님하고는 이렇게 나이 차이가 좀 나시는데. 우리 딸들이 좀. 되게 친구같이 좀 대화가 너무. 딸하고 엄마하고 격했는 게 어디 있어. 어렸고 그런 분이었으면 안 만났어. 그럼. 격식을 차리시고 막 이렇게 엄한 분이시고 만날 때마다 좀 우리가 좀 마음이 늘 무겁고 이러면 안 만나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이 위에 나도 이제 동생들이나 후배들을 볼 때 내가 내려놓고 다가가지 않으면. 그럼. 먼저 절대 안 오는데. 맞아. 엄마는 진짜 그런 격식이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그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없으세요. 척이 없죠, 척이. 솔직히 말하면 일반인보다 더 좋아. 정말 요만큼도 연예인 같지 않으시고 너무 그냥 동네에 편한 아줌마 같으세요. 그러니까 여성스럽고 되게 섹시하고 그럴 줄 아는데 사람들이. 거의 그건 못해. 엄마 목소리가 약간 목적이 남기고 참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펄펄하고. 행동하고 너무 정말 섹시하고 요만큼도 찾아볼 수 있어. 진짜 엄마를 알면 안쓰러워. 정말 진짜. 너무하다 할 정도로. 선생님 근데 그 말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말 우리 집 식구가 다 그래요. 있잖아, 있잖아. 이런 게? 우리 식구들이 다 그렇게 말해. 아 그래요? 있잖아, 있잖아. 약간 코맹맹 소리가 되게 매력 있잖아. 작년에 내경색 날끈하더니 목소리가 다운되더라고요. 두꺼워졌구나. 난 놀랐어. 두꺼워지는 게 이 정도예요. 그런데 그 승복 옛날 거 보니까 정말 아마 톤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옛날에 한 시트콤 했던 분들이 다시 모여서 진짜 다시 한번. 어? 다시 한번 줬는데. 어. 언니도 시트콤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정말 시트콤 한번 해 보고 싶어. 같이 우리가 돈 안 들이고 그냥 만들어서 우리가 납품하자. 요즘 그런 거 많잖아. 팟캐스트 같은 거. 얘네 신랑이 엄청 공부했어. 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떻게 돈 끌어왔는데. 네 돈 갖고 싶어. 그냥 돈 갖지 말라는 게.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내는 거야. 네, 네, 네. 또 다른 거니까. 그렇지 마.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지금 잘 좀 수태리고 일하긴 했는데. 제작은 그만. 절대로. 일쏘 일쏘 일로 일로. 웃으면서 재밌게 사는 것. 그게 진짜 건강하게 사는 비결 아닐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영상은 저의 핫폭髏 소외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